안녕하세요. 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장문 파트완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바자구나 빼자구에도 자주 나오는 건 존염문도 자주 출시되지만요. 정태보호도 자주 출시되요. 정태보호는 공식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다 맞아요. 자 일단 정태보호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정태보호의 의미는 동작이나 행위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거나 혹은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요. 이건 어떻게 결정 짓느냐. 앞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 어떤 형용사가 오느냐. 뒤에 어떤 성분이 오느냐. 보호로 이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평가나 판단은요. 뒤에 형용사 사주가 와요. 앞에는 동사가 오죠. 그 대신 부사나 조동사 혹은 동사가 온다. 뒤에 형용사 사주가 오는 게 중요해요. 1번 봅시다. 청더흥요음의 형용사 사주가 왔죠. 아주 우아하게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가나 판단이죠. 그 다음에 이딕릉 치 더흥화의 부사나 조동사가 왔죠. 이딕릉 동사 치고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왔죠. 이건 판단이에요. 틀림없이 빨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떤 것이냐. 뒤에 주술사조나 형보사조 혹은 동사 사주가 온다는 거죠. 앞이 왔다. 동사다. 여기 조동사나 이런 것들 없다. 부사나 조동사 이런 것들 없이 동사인데 주술사조나 형보사조나 동사 사주가 올 때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봅시다. 동사 뚜주텅. 샤워도 뚜주텅. 주술사조 같죠. 웃느나 배가 아팠습니다. 웃는 정도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결과로 봐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형보사조. 많이 질러. 형보사조죠. 어떻게 치다 먹는 게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라는 게 결과예요. 사실 이거 평가로 봐도 우리말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가나 결과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먹어서 만족스럽다 해서 결과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를 봅시다. 순리, 순조롭다, 지화, 계획, 계획하다, 진싱, 진행하다죠. 자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순리, 매우 순조롭다, 지화, 계획, 더, 정태보호를 나타내는 조사죠. 진싱, 진행하다. 서두에서 공식만 알면 쉽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더가 나오면 뒤에 바로 정도, 부사, 헌이 따라 붙는다. 그럼 두 개 같이 갖다 놓으세요. 왜? 헌순리, 형사 사주니까 뒤에 목차가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더가 붙었으니까 앞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죠. 여기서 동사 진싱이에요.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지화, 진싱, 더, 헌순리,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훨씬 해석이 낫죠. 그래서 얘가 S, V, 그 다음에 정태보호가 되는 거예요. 순리.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기술문제 정태보호 여러 형식과 각 형식별 의미도 확인해야지만요. 정태보호일 때 바로 풀 수 있는 포인트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멘